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탔을 법한 관광버스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며 내리는가 하면 비가 오는 서울에 항복한 아랑꼬단포 골목골목을 깨르르 누르는 청소년들 한옥청원 밑에서 다소 고흡하게 포즈를 취하는가 싶다가도 숨길 수 없는 10대 본능을 뿜어내고야만은 바다 건너 소년소녀들 부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관계로 좀 많이 습하고 더운데 즐거움을 볼 수 있도록 불러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 서울 시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풍경인데요 대부분이 내일부터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트 잼버리 참가를 위해 방한한 청소년들입니다 자체 무엇을 하죠? 월요일 스포츠 잼버리 네깁아? 네깁아 넷, 네깁아 여러 공부 얼마 전에 Q. 주인공을 보러 왔는데,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느냐? BTS같은 K-pop 스타와 손흥민같은 축구선수를 통해 한 번쯤 들어봤어요 한국, 이들의 눈에 비친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 10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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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 한국 땅을 밟아보는 게 꿈이었다는 분들이 언젠가 또다시 찾아와 한국의 매력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길가다 서울 곳곳을 누비는 외국인 청소년들을 맞추면 한 번쯤 인사를 건네 보면 어떨까요?